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주에 했던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점유권, 점유제도, 점유제도의 의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점유의 개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빌렸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이러한 본권과 구별하셔야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드린 이유로 우리가 본권이라고 한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고요. 정당화시켜준 이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다면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무엇이 인정되죠?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준 이 본권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당연히 점유권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꼭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를 우리가 358페이지 점유에 관념하라고 하고요. 자 첫째 사실상 지배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는 거고요. 얘는 뭐 가정부, 파출부, 점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인 효과는 뭐냐 하면 점유보조자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되지만 점유권이 없습니다. 점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 소원권인 점유보호총우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도 총우권이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3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점유보조관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서 1번 부부사이. 자 부부사이는 지시와 명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첫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점유자인 것이고요. 따라서 쳐도 물권 소원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으므로 쳐에 대한 물권 소원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넘기셔가지고 자기 물권에 대한 점유보조관계죠. 자 일단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보조자이므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접점이죠. 개념은 반대입니다.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하죠.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죠? 임대인이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임대인과 같이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우리가 간접점이라고 하고요. 일단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총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점유자이어야 한다는 때 그 점유자는 항상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이기 때문에 보호총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 주의하실 것은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직접 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오시면 상속인의 점유가 있죠. 자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363페이지입니다. 점유의 종류 해가지고 자주점유 타주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자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게시하게 된 그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점유개시 원인이 매매라면 자주점유고 그 매매계약이 무효여도 그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일단 그 점유는 자주점유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있습니다. 일단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이 네 가지는 추정이 되고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도 있고 선의고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을 하면 하자 없는 점유가 되고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거나 악이거나 또는 폭력이나 음비한 점유거나 과실이 있는 점유라면 하자 있는 점유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하자 있는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점유죠. 왜냐하면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3번 민법의 추정 규정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유하고 있다면 자주 점유, 선의, 평온, 공연까지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요. 또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하면 폐소시가 아니라 소 재개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고요. 또 점유, 양시점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그 점유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367페이지의 점유의 효력이죠. 또 나옵니다. 점유의 추정적 효력에서 점유의 태양, 점유의 계속 말씀드렸고 3번 권리의 적법 추정인데 무슨 말입니까? 점유하고 있다면 일단 소유자임이 추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규정은 동산에 한해서만 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의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된 경우의 두 사람에 관한 관계를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는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으므로 수치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점유 목저물인 부송사인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아기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으므로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과실로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목저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아기의 점유자는 지료나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점유자의 고위 과실로 목저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선의이고 엔듬 거기다가 자주 점유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아기거나 타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으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기본 전제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의 점유자든 아기의 점유자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언제 청구하게 되냐면 목저물을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필요비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또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청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은 회복자는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죠.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하게 된다는 점이죠. 또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보호청구권입니다. 일단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기준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첫째,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점유를 뺏어가는 침탈이 있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유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하고요.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에 이해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72페이지 오시면 이제 점유권의 마지막이죠.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점, 일단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을 해줘야 되고요. 본권, 소유권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지는 않고요. 또 두 개의 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폐소했더라도 본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73페이지 오시면 소유권이죠. 자, 의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인데 소유권의 객체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물건 안 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도 특허권이다, 채권이다, 물건이다 같은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요. 오로지 뭐만요? 물건만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죠. 토지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자,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라면 땅 속에 있는 것이 흙이든 돌이든 지하수든 온천수든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요. 따라서 지하수권,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리 입장입니다. 다만 빠지는 것은 뭔가요? 미채굴, 광물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어권의 객체가 되고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과 광어권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상림관계입니다. 상림관계가 뭔가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로 우리가 상림관계라고 하고요. 상림관계에서 우리가 따로 정리할 것이 뭐가 있었죠? 첫째, 경계 부근에서 건축입니다. 자,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하려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요. 위반하게 되면 그 건물의 절금이 손해배상을 전고할 수가 있는데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이미 건물이 완성이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지 목근 제거권 해가지고 옆집에서 나뭇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1차적으로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응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제거할 수가 있고요.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상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재 나와 있는 뭐가 되는 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언제 인정되는 것이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에 말 그대로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요. 이러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좀 살을 불치는데 첫째,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적도상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가 없고요. 또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장소와 방법으로 다니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게 되고요.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두고 있지 않은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되므로 건축법의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또 미래의 토지 용도는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또 손해가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죠? 신의성실의 원칙상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고요. 또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일부 양도나 토지 분할로 맹지가 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요. 이걸 특별히 우리가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일부 양도 또는 토지 분할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76페이지 소유권에 취득해서 취득시효가 나오죠. 자, 이 취득시효는 다음 시간에 복습도 하면서 진도와 연결로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공부한 거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소유권에 취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